밟기 내리라고? 알았어 너무 밟긴 했다 어? 1280 1270으로 또 됐네 뭐야 이 병신게임은 됐지? 아 어플리를 안 눌렀다 됐다 이제 이제 완벽한 풀 3D 게임이 됐어 엄청 부드러울 듯? 이제 완전 부드럽고 이제 완전 텍스쳐도 엄청 이쁠 듯? 기차다 물리효과 지리네 런치패드 힌트를 찾아야죠 런치패드의 힌트는 웰컴 기프트 쇼프 빨강 바닥이 뭔가 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? 초록 흰 초록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초 핑 노 빨 홀 홀 시 왓 다 파킹 아임 파킹 지니어스 지식의 저주에 걸렸지 새끼 스프레스 홀 토 퇴 파킹 뭐 그래픽 쓰는거 알려주는거 보십시오 블리츠크랭크인데? 이게 내 무기야? 게임이 꽤나 무료게임치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? 오! 우와! 홀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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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끔 투 플라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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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팅 나 빨간 손을 찾아야겠네 나 빨간 손을 찾아야겠네 어? 템 누르면 인벤 열 수 있습니다 전기실 전기실 같은 데인데? 어몽어스에 나온 전기실 어? 어휴 전기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다 알았다 내 손을 여기다 대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전기가 흐를 것이고 그렇지 일단 불을 좀 켰어 불을 켜고 아 전기가 아까 안 들어왔지 파란색 문 어 어 어디 갔노? 어디 갔노? 어디 갔노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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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즈를 다 찾았으니까 올라가는게 맞지 않을까? 내가 올라가지 못하네 일일이 쌓아야되나? 아 헐 안될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시 올라가? 올라가는 길이 있나? 빨간 손을 찾으라고요? 나도 빨간 손 찾고 싶지 근데 빨간 손이 없잖아 공장도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 장소고 손가 손이 4개가 있나봐 어? 나가는 문이 있다고? 올라가는데 오른쪽 아 그래?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니? 여기 안 열리는 곳이야 여기 안 열리는 곳이라니까 인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냐? 없잖아 어? 이따 비디오 시청하자 비디오 시청하자 아휴 씨발 뭐라는 거야 아휴 씨발 뭐라는 거야 아휴 씨발 뭐라는 거야 내 their answer 오우 빨간 손이다 이따 내놔 아아 호올리시 야 뭐야 뭐야 아 하나 올라가요 올라가 안 올라가죠 올라가죠 1번 2번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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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내가 전문이지 미안한데 이 게임 너무 빨리 끝나겠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뭐야 사탕을 주냐 사탕을 주냐 사탕을 주냐 친구를 만들어봐요 친구를 만들어요 아 친구를 만들어요 Tina 친구를 만들어요 친구를 만들어요 친구를 만들어요 오마이갓 프랜 호잇 야잇 어 어 내가 뭐란거지 친구를 만들어요 친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마이갓 프랜 흠 흠 흠 음... 아! 굿! 파킹! 레이트! 친구를 만들어요! 친구를 만들어봐요! 음... 마이크! 우리의 아내가... 친구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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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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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다 조용해 친구를 만들어요 이렇게요 친구를 만들어 친구를 만들어 봐요 친구를 만들어 친구를 만들어 봐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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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쟤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엄마 친구 엄마 쟤 친구예요 친구야 반가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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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친구야 빨리 나와 마이클 프랑스 빨리 만들어주세요 친구야 정말 이쁘게 생겼다 빨리 와 친구야 조립이 다 되었구나 정말 네가 보고 싶어 어? 에헤? 내 친구야 친구야 어? 일루와 나 왜 쳐다봐요 친구야 친구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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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저게 뭐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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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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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뿅시시시키야 와 봐라 시발라봐 바로런 때려줄게 바로런 바로런 바로런? 바로런 으어 바로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잡수이이이이이이이 야아 시발라마 아아악! 엄마아아아아아악! 엄마아아아아아아아악! 이 발을엔 닌 날 못잡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난 잡혔지 아! 야야야! 오케이 른 파킹 렌 깨라 어? 왜왜 야! 컴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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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내 손 잡아야지 뭐 잡겠지 워후 워후 잡아야지 뭐 잡겠지 엄마! 잡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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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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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엄마! 잡아야지 잡아야지 뭐 잡겠지 엄마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빨리 갈래야! 빨리 갈래야! 아이 아아아아아어 아아악! 야! 꿀 stuck Management 설마 거기서부터? 아니지?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뭔가를 해야되요 잘 찾아보십시오 오케이 아 씨발 이거 에바지 이거 애저지 애저 왜 애저지다지? 엄마 이 씨발 넘어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찾겠지 어라 어라 씨발 넘어 여라 이 개새끼야 뛰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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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오 오 잘가 씨발 넘어 오 오 뭐지? 재능 발견 아 근데 나 오른만 게임먹는 거 왜 재밌지? 시청자 개떨어졌다 ansa 와 으 으 separat da cherish 스피릿 12 그리풀 소 nuanced 요 아우 노잼 옛날에 포탈2 같다 아 나 이때 진짜 바이크 취미 생기고 게임을 한 번도 안 했거든 게임방송만 했던 그런 감성이 있네 나 잘하는 편이야? 별 생각 없이 하니까 잘 되는데 내가 근데 그 게임도 그랬어 정신병원 탈출하는 거 있잖아 그거 기자가 정신병원 들어오는 거 아웃라스트 2도 그게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구간인데 나 그거 20분만 했겠잖아 아웃라스트 2 뭐고? 어딘가 익숙한 저명이 엄마 너의 카치을 열어버린다 너의 카치을 열어버린다 어흑 이게 뭐야 족밥인디 너무 족밥인데 정말 잘 지겼습니다 짠 바로 2? 비싼데 2가 더 기계 2가 더 기계 재밌다 1.4 공룡 1.2 1.4 2.3 2.4 2.3 2.5 Loan 아 이제 손으로 그레이브로 이동도 가능하구나 이야 이거 재밌겠다 음 2는 다음에 하자 음 2는 다음에 하고 와 we will hear forever 나왔어 랄프야 forever에요? 어 together가 아니라 forever 와 wb 형님께서 찬절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게임을 사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사놓고 딴 게임 어때요? 이거 솔직히 1,2 하루만 깨는 거 개해봐요 좀 재밌어 보여 확실히 딴 게임 하자 형님 뭐 보고 싶어요? 우리 wb 형님께서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로그 그 게임 하고 싶어 로그 레거시 2 우리 형님께서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래퍼입니다 100개를 또 하고 싶은 거 하시네요 진짜?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도 해? 네 오케이 형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응 로그 2 할게 로그 레거시 2 요게임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 로그 레거시 어떻게 써? 로그 레거시요? 로그 레거시 2 로그 레거시 2 R 야 모넌 라이즈가 나왔네 이거 어 와 원래 스위치에서 먼저 나왔었던 거지 야 위 웰 히어 이거 뭐냐? 이거 뭐 매긍 떴네 근데 그거는 원체 그 전작들이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흐름을 끊는다고? 아니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깨버리게 솔직히 지금 4시인데 평균 플레이 타임이 2시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좀 어려 걸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내일 하는 거 어때? 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습을 내가 왜 해? 난 아예 한 적이 없어 이 게임을 아니 그리고 내가 처음에 스팀 켜가지고 오늘 무슨 게임 할까? 뭐 하는 게 좋아? 그랬는데 니들이 퍼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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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 피파? 피파를 왜 해? 피파는 재미없어 이러다가 어 뭐? 퍼피? 퍼피가 뭐야? 그래가지고 안 가 내가 이거 어떻게 그것까지 계산하고 어떻게 그것까지 그림을 그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 맞잖아 게임 좀 잘하는 모습 보고 좀 다들 반했나 보네 미안해 너무 잘해서 아니야 공룡 말고 나는 오늘 새로운 게임 해볼 거야 로그 레거시 2 존나 재밌어 보여 이거 대박 났어 이 게임 지금 해외랑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인데 왜 이 게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존나 재밌겠다 존나 재밌겠다 허피 내일 하자 아니 내일 말고 이번주 내일 하자 와 와 존나 재밌겠다 와 꿀잼 각이다 이 게임 진짜로 리얼로다가 재밌겠다 지금 퍼피 다운받고 있어 음 퍼피 지금 다운받고 있어 17기가 나네 씨볼 그래서 이거 견학인거지 퍼피 하지 뭐 퍼피 다들 퍼피하는거 좋아하니까 퍼피하지 뭐 그냥 퍼피해 뭐 어 퍼피 근데 다운이 왜 이렇게 15시간 걸린다고 지랄병을 하냐 이러다가 또 속도 금방 빨라져 내가 알기로는 음 게임 사줘 콜 오브 뷰티 너무 비싸 게임이 뭐 8만원이나 하더만 그 싱글 좀 깨게 사줘 계정 계정 대여해줘 싱글만 깨게 싱글만 깨게 그거 그거 콜 오브 뷰티 좀 대여해줘 콜 오브 뷰티 콜 오브 뷰티 있는 사람 많아 주위에 아이디 좀 아이디 좀 빌려달라고 빌려주고 그냥 싱글만 쓰윽 깨면 되지 음 맞쥬? 맞어?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다운로드 속도 벌써 2시간 줄었네 좀 기다리자 음 밴가드 밴가드 싱글 깨야지 그것도 시네마틱이랑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근데 용량이 존나 많을걸? 내가 봤을 때 한 80기가 좀 다지 않을까 다른 게임 하고 있으면 안되냐고? 깨는 동안? 뱀파이어 서바이벌? 아냐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았 동안 다른 게임 다운로드가 안돼 아 게임한지 개오래됐다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